Q. 어 어 어. 잊어버리자 이렇게 웃어버리자 이렇게 네 좋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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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주 좋은 마음으로 오늘 콘서트도 재미있게 하고 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도겸님의 비주얼 체크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비주얼.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디노 비주얼 체크. 자, 디노 비주얼 체크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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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재밌을 거니까 같이 즐겨주죠. 오케이 도겸, 음악의 신 4행시 레츠 고! 음! 음악의 신, 이제 곧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악! 악기가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악기 거든요. 네. 의사 선생님! 신! 신난다! 자 방콕 이행 시간입니다 방 헤이 방콕! 아니 방콕 방 방에서 쉬지 마세요 콕 콕콕 저희 콘서트 보러 와주세요 왜 이렇게 느끼해졌어요? 애교로 문화하려고 하는 거지 콕콕 오케이 도경 디노 가야지 이번에 어 디노 가야지 앞에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 카! 카메라가 저를 찍고 있지만요 매! 매일매일 전 고민했습니다 공연을 하는 날을요 라 라면이 지금 이 순간 땡긴다면 이상할까요? 오케이 문준이 마지막 신발 가겠습니다 신발 신 신 신 같은 증거 된 것 같다 무대 올라오기 전에 발 차야겠습니다 도경님 수술을 달리고 화이팅 오케이 가고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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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공연 전까지 힘이 없었는데 진짜 팬대 보니까 힘이 났어요 이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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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립백 있었는데 슬립백. 되는 것 같은데? 야 되지 않아? 해봐 내가 똑같이 해도 돼? 나 돼지 않아? 아니 그렇구나?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지금 오늘 방콕에서 마지막 공연인데 기분이 어때? 기분이 매우 뜨겁습니다 스타디움에서 또 공연을 했잖아요 네 어떠세요? 태국에서 가장 큰 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샌드의 팬들팀에 다 유명한 분들도 많이 왔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케이 DK Are you ready? I'm ready! Are you ready? I'm ready! 파이팅! I'm ready! It's DK time! Everybody This is my time! Let's go! You know I have that vibe I have that vibe Follow follow me Left to left to Left to left to Right to right Right to right Left to left to Right to right Left to right to Let that vibe Let that vibe Oh! 그로트라에게 선물을 부러. Let's go! 너무 귀엽죠 어떡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방콕 짱 고생하셨습니다. 예이! 방콕! 방콕 스타딩 공연장 2회! 앙크 스타딩 공연장 2회! 너무 좋은 추억이었죠. 맞아요. 정말 다친 사람 없이 재밌고 즐겁게 야! 엄마가 감사한 일이잖아. 감사한 일이니까. 그렇죠. 바람도 너무 시원하다. 날씨가 새고 있어. 날씨가 막 아주 나이스했습니다. 완벽했다고 보면 됩니다. 정말 이번 팔로우 콘서트인 방콕도 히트했다. 수고하셨어 어땠어요. 원더풀 투나잇이었죠. 방콕으로 2행시. 조슈아가 한번 볼게요. 승관이 시킬 줄 알아요. 2행시. 방콕! 컷! 콕! 콕 콕 콕 스파게티! 오케이 오케이. 이 글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혹여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있어도 우리 다시 태국에서 꼭 만나자. 아 좋네요. 네. 우리 무슨 일 태국에서 꼭 만나자. i just wanna feel the bites.. 모든 걸 배우는 밤.. 내가 미쳐도 좋아.. 비밀번호 키워레스 진해 it's real, it's real 또 뽑지 않아 it's real, it's real 초등학에도 좋아 내 모든 얼굴이 제발 So call me call me don't call the rest 네, 진해 안녕하세요 네, 진해 아, 아 캡틀 타지에 있어 이 노래는 너무 좋습니다. 이 노래는 너무 좋습니다. 더울 수 없을 때. 여기 필리핀입니다 여러분. 정말 큰 공연장. 작년에는 여기서 못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킹등 스태디움이 왔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다치지 않게. 하나 둘 셋! 좋았다 좋았다. 지금부터. 손에 불 날 때까지. 박수. 창 창 창 창 창. 이때 다시 두면. 저 박수. 창 창 창 창 창. It's you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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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듯이. Oh yeah. How do you? Oh yeah. Who's up? Come on. Come on.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guys. Thank you. Thank you guys. We'll be back. 블락칸. 이틀차. Are you ready? Are you ready? I'm ready. 난 준비됐고, 오늘도 올라갈 거고. 오늘도 엄청난 무대를 할 거고. 오늘도 미쳐볼 거고. It's time to test you. 오늘은 나한테 맡겨. 오늘은 승관이한테 맡길 거고. 오늘은 나한테 맡겨. 오늘 파이팅 해보지 않습니까? 저기해봐야지. 포시란 이름이 되게 멋있는 거 확실한 이름? 포시란 이름 포시란 이름 스펠링이 되게 멋있잖아 포시 여러분 여러분 어제는 이쁘 오늘은 살라 오늘은 살라 살라 살라만 뽑아 하나 둘 셋 화이팅! 자리 너무 이뻐 보여요? 나와요? 달과 함께 보여요 달과 함께 보여요 달과 함께 보여요 모르는 건지 말 놀고 싶지 않아 Let's do the last on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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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golf road 부붓은 내가 1, 2, 3 1, 2, 3 1, 2, 3 1, 2, 3 세리네, 세팅!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Vanilla! 2회 공연이 딱 끝났잖아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큰 공연장을 저희가 박박 채웠다는 게 정말 약간 핑하고 블락하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에너지가 가득한. 그럼 고객님이랑 블락한, 에너지가 가득한. 근데 또 오늘 승관이 형 생일 축하도 같이 우리 마녀패들이 승관 축하를 했죠? 승관이 형이 이 자리에서 생일 축하한다고 분위기. 아 너무 좋습니다. 이거 팬들이 준 거예요? 너무 귀엽다. 잘 받았다. 너무 잘 어울려. 귤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화가 같기도 하고 여러분의 달콤한 귤이 될게요. 근데 마딜라에서 진짜 안전하고 아무도 같이 안고 되게 행복하게 캐럿들하고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오케이. 에너지가 장난... 진짜 최고였어요. 1층은 거의 다 스탠딩이었잖아요. 근데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 3시간 반 동안 서서 공연해 보신 분이 진짜 아니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최선을 해서 진짜 이런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를 많이 응원하고 좋아하시는 거겠죠. 이 마음을 담아서 명호가 마닐라로 마! 마음이 들지 않겠죠? 1, 2, 3, 밀! 밀! 밀단 들어보세요. 1, 2, 3, 라! 라! 나갔어야지. 민규 형 한번 해봅시다. 1, 2, 3, 라! 마음에 들진 않겠죠? 1, 2, 3, 밀! 일단 들어보세요. 1, 2, 3, 라! 제가 할게요. 1, 2, 3, 라! 만약에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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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들어볼까요? 밀! 이야!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셋! 고! 파트! 파트! 이동! 오케이!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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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지역 마카오! 오케이! 사운드 체크! 레츠 고! 셔트 트겟! 셔트 트겟!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케이 오늘 디에이 내일 중인 오케이 아 좋다 좋다 오케이 드디어 왔습니다 오케이 이제 우리의 세상 한번 만들어보자 네 하나 둘 셋 네 마지막 공연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저희가 6개월 동안 했나요? 6개월 동안 콘서트 하면서 여러 나라의 캐럿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너무너무 좋은 추억이었고 너무 재밌게 한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도 벌써 마지막이군요 오늘도 열심히 하고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콘서트입니다 근데 팔로우 콘서트도 마지막이었다 이거 끝나고 이제 쉴 수도 있으니까 쓸 수 있는 힘 뭐든 다 쓰고 휴가 때 그냥 열심히 지자 오케이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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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이렇게 된 거 파이팅 해야지 말까? 오케이 파이팅 해야지 있어요! 우리가 너를 보셨습니다 아무 때는 하루에 시작이 되는 이 노래 파이팅! 파이팅! Give it up, man, give it up, yeah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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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쌍팀이었습니다. 세리네임! 쌍팀! 감사합니다! 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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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습니다! 저희 6개월만에 홀로운 투어가 끝이 났습니다 아니 진짜 시간이 언제 이렇게 흘렀나 싶어요 진짜 많은 애들이 대박이다 쉽지 않았는데 멤버들 다 너무 고생했습니다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저희가 13명에서 시작 못했지 승관이가 없을 때 12명에서 시작을 했죠 그럼 승관이가 돌아왔죠 그리고 또 수많은 이들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콘서트는 성원에 잘 끝 맞췄고요 지금 지금 보고 있어요 쿱스랑 정환이는 원래 그 차에서 아니 이걸 보고 있을 때쯤은 이제 우리가 같이 활동을 하고 있겠죠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또 앵콜 공연하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다음 때쯤 공제가 됐을 거예요 팔로우! 오케이! 내가 아까 무대에서 하려다 사놨어 아, 크게 나죠 크게 나죠 아니 근데 진짜로 다시 한 번 팔로우 콘서트에 참여해주신 우리 우리 모든 스태프분들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티스트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은 우리 아티스트 고마워요 매니저 형 그리고 우리 다 같이 박수 한 번 줍시다 끝났다! 마지막으로 좋은 분위기에서 버논이 형의 한마디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멤버들 너무 부족해 근데 진심으로 얘기하자면 그냥 정말 시원섭섭함만큼 큰 거 같아요 맞아 맞아 약간 돌이켜보면 아 그때 뭔가 좀 더 그렇게 해볼 거야 하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드는데 맞아 암튼 그 생각들은 바로 팔로우 어게인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더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구호 외치면서 인사드릴까요? 네 썸 디케러 차차! 팔로우! 팔로우! 팔로우는 돌아온다 팔로우 어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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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우 어게인